아유 우리 그라기씨 지은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은 우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건 네 생각에 난 힘들고는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건 난 기억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 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웃을 수 있었어 널 보고 있을 때 조그만한 식차가 되어 주었지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줄 수 있겠니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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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고 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아프진 않니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아프진 않니 잘 고르지? 그렇지 그렇지 길티 길티 왜? 잘 본다 아이가? 어렵다는데 이 노래 현승이 형도 잘 본다 Quarter嗅い 408 무Master 성원 한척 점심 수 점심 점심 열